alcohol 환영 시계는 역시 파피르스님의 득제 스파게티지 너무 맛있어서 넘어가지 말라고 너 지금 이걸 먹으라고 내민 거냐 죽으라고 내민 거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우와 멋있다 하지만 버텨냈다 자 이제 먹어봐라 이 몸에 파스터를 새상에 나를 위해 직접 요리를 하다니 믿을만 할까 정말 환상적인 맛이야 당연하지 이 몸이 만들었으니까 이거 포장 좀 해줘 형 주게